한척한 밤 산책하다 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얼굴 반짝이는 별을 커피 마실래요?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? 언니 보러 왔겠다 싶어서? 다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다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언니 돌아오지 않을까 아침에 내 방문 열고 또 늦잠 잘 거냐고 빨리 밥 먹으라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돌아왔으면 좋겠다 나 주책이죠? 고우 씨가 주책이면 나랑 장 대표님, 최 주임님, 박 주임님 전부 다 주책이죠 뭐 이레인한테 언니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꼭이요 내일 바로 찾아갈게요 내일 바로 찾아갈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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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